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알유니 ASMR입니다 오늘은 구미바이트 어린이 비타민 젤리를 가지고 왔어요 젤리 이팅 사운드를 해볼건데요 기왕 이팅 사운드 하는거 건강에 좋은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칼슘 비타민 간편하게 먹을수있고 휴대성이 좋고 합성종과물이 들어가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먹어볼께요 비타민T 겉에 약간 설탕가루같은게 묻혀져있어요 약간 이런 이거 영양제인데 왜 이렇게 입안에 침이 생기는걸까요? 먹어볼께요 노란색깔 비타민 구운 아 다 숙신 팔 죽 앗 앗 앗 앗 앗 앗 앗 헬메우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면 입안에 뭔가 남는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약간 그런.. 그런 맛이 나요? 그런 느낌이 많아요.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오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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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먹으면 그 생선향 올라오는 거 아시죠? 오메가3 아 또 침이 막 노란색깔별 퀸캉 퀸캉하세요? 퀸캉 퀸캉맛이 나요 퀸캉 그 껍질 때 먹는 조그만한 귤처럼 생긴거 퀸캉맛 그 퀸캉 껍질 그 맛 그런 느낌이 나요 되게 상큼해요 침이 계속 나와 맛있네 퀸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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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큼한 거 잘 못먹거든요 맛있어요 ! 퀸캉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비타민을 먹어볼께요. 얘만 겉에 설탕가루같은게만 묻혀져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번에 섭취할수있는 영양제래요.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어요. 4개를 한번에 넣어서 먹어볼께요. 오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젤리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리코러저 발라서 안풋네. 확장시절에 장난칠 때 이거 많이 했는데 가부는 성격이어서 장난기가 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올릴때 젤리 먹는다고 이렇게 묻혀놓고 이렇게 이게 저한테 있으면 나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카를 든 고모들의 마음을 아는 분은 아실텐데요. 두개만 주려고 했는데 세개 다 줘야되겠어요. 이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나네. 조카 생각이. 네. 그럼 오늘은 상큼상큼상큼한 비타민 젤리를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외출 못하시니까 비타민D 꼭 챙겨드세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잘자요. 감사합니다. 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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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고기도 마늘 마늘 요거 고기 고기 아 endroit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robot 진짜 맛있지? 막내야 저의 식감은 그냥 먹어야 돼요 저는 이 라면을 많이 먹어야죠 너무 맛있어서 잘 먹으니까 고소하게 먹어야 할 거예요 안 먹어야 한답 라면을 먹어야 한답 라면은 고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